안녕하세요 여러분~~ 안녕하세요 여러분!! 저는 오늘은 뱅뱅뱅뱅 오늘의 음료와 뱅뱅뱅뱅 뱅뱅뱅뱅 젤리 치즈볼 스테이크 찹쌀떡 치즈볼 바삭바삭 매운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지요. 굳이 가득히지 않아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. 여기서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안녕.